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즐겨 보시는 영화나 드라마 있으세요? 저는 연기 레슨을 하면서 요즘 작품을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또 좋아했던 작품들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잘 된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보기 시작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진짜 영화 매니아여서 1년에 정말 70편에서 80편 정도 영화를 봤었는데 요즘에는 스케줄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사회 초대를 받아서 보는 경험들도 좀 많다 보니까 영화를 예전만큼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도 언제든지 영화관처럼 현장감을 느끼면서 큰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고 해서 블룸즈 베리랩 쇼룸에 초대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제가 이 블룸즈 베리랩을 쇼룸에 초대 받아서 와보니까 스크린과 홈시워터의 중요성을 진짜 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블룸즈 베리랩의 스크린을 보시면 고급스러운 프레임과 함께 실제 영화관에서 사용하는 원단을 사용해서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스크린 자체가 신소재 원단이기 때문에 형광등 아래에서도 영화관 같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쇼룸과 두 번째 쇼룸에서 각자 다른 제품들을 만나봤는데요. 첫 번째 쇼룸에서는 실버 스크린과 블랙 스크린을 만나봤어요. 실버 스크린 같은 경우는 영화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크린 그리고 블랙 스크린 같은 경우는 시내필, 영화 애호가 분들을 위해서 높은 명암비를 구현하는 스크린인데요. 리버티 와이드를 이용해서 스크린에서 음량이 출력되게 되면 애추얼레이터 사용해도 잔진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진짜 실제 극장과 흡사한 느낌을 낼 수가 있고 별도의 사운드 시스템이 없어도 얼씨의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사운드바가 있는데 그 사운드바와 비교를 했을 때도 이 사운드가 훨씬 더 좋게 느껴져가지고 진짜 제품력이 뛰어나구나 하고 느꼈어요. 컴퓨터 시스템 홈시어터나 스크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라서 온라인으로 그냥 보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로 쇼룸에 와서 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직접 와서 보니까 고가 제품에 대한 어떤 선입견 그런 게 되게 없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집에 이 스크린이 걸렸을 때 어떤 식으로 걸리겠구나 구체적으로 한번 볼 수도 있었고요. 또 다양한 설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상세한 옵션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거든요. 오늘 제가 시어내에서 만나봤던 이 홈시어터 빔 프로젝터 제품들이 엑스지미 제품이에요. AI 키스톤 조정 기능이 있어가지고 리모컨 하나만으로도 세팅이 진짜 편리하고 간편하게 되더라고요. 작고 가볍기까지 해서 성능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패션 브랜드 런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와디즈 펀딩이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엑스지미 같은 경우는 와디즈 펀딩에서 한 시간만에 매출을 1억 이상을 달성을 하고 3차 완판까지 이뤄낸 제품이라고 해요. 그만큼 프로텍터 시장에서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제품이라서 저도 훨씬 더 이 시원회를 경험하면서 엑스지미 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도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요즘 홈코노미라고 해서 각종 취미생활과 관련된 소비활동을 집에서 즐기는 문화가 생겨나면서 집에서 요리를 한다든지 뭐 콘텐츠를 본다든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스크린과 빔 프로젝터가 준비되어 있으면 정말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번째 쇼룸에서 초단초점 패키지로 영상을 또 시청을 했었는데 진짜 화질도 너무 좋은데다가 사운드도 너무 훌륭해서 이 패키지를 그대로 집에 갖다 놓고 싶더라고요. 영화관을 집에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스크린의 스케일 그 다음에 사운드 같은 경우도 너무 훌륭해서 이 초단초점 패키지는 저도 여력이 되면 정말 데려오고 싶은 제품이에요. 요즘 여러분들도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왓챠 이런 걸로 콘텐츠 엄청 많이 즐기시잖아요. 이게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집에 이런 시스템들을 갖춰 놓으면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주말이나 여가 시간 때 취미생활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화관을 집에 그대로 옮겨 놓고 싶으신 분들 집에서 영상을 정말 깨끗한 화질로 그 다음에 훌륭한 사운드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블룸즈베리랩의 스크린과 엑스지미의 빔 프로젝터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제품들 구경하시고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제품과 새로운 경험들로 인사드릴게요. 안녕!